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나 사야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열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구의 조화 그리고 베테랑과 신의 대결로 오늘 컨셉을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또 두 분이 가지고 오는 종목의 성격이 또 색깔이 약간씩 약간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의 5가지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조선해양, GS건설, LG화학, BGF 리테일을 셀렉해 보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5가지 픽은 HSD 엔진, 현대제철, 한국프렌즈, 네오팜, 이루다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아니면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더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매수과, 목표과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5가지 종목씩 대결을 펼치도록 할 텐데 먼저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 그러한 주식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증권가에서 일단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일단 민수 부분 그러니까 민간 부분과 방위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양쪽 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헬기사업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 문제는 방위산업 부분들인데요. 방위산업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그렇게 새로운 발주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수출 관련해서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 수출 관련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민수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성 장세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스팟성 그러한 매출이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 수출 역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지금 우주 관련 테마의 또한 성격을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테마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례성 테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냐라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팟성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주산업 테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뉴스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영주 소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방산업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셀렉트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와 시작을 해볼 텐데 셀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김상훈 대표가 추천해준 알려준 키이스트 조금 담았는데 10% 넘게 수익 중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HSD 엔진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엔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저속 엔진 부문에서 2위 그리고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죠. IMO에서 친환경 규제를 좀 발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신규 선박 수주나 아니면 중고 선박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작년이나 올해에 되게 큰 상승을 조선수들이 보였는데요. 여기서 HSD 엔진의 포인트는 신규 수주 선박도 담당할 뿐더러 중고 선박 엔진 교체도 좀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고 선박 개수가 한 9만여 척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좀 건조가 들어간 것들은 3만여 척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엔진 기술을 보유한 곳이 우리나라에도 조선업이 되게 많지만 어떻게 보면 중고 엔진 교체만 이루어져도 굉장히 좋은 수요를 낳을 수 있는데 기술을 가진 곳이 현대중공업이랑 HSD 엔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신규 수주 사이클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중고 엔진 교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HSD 엔진은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요즘 지수 대비해서 상승 여력도 좀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SD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모멘텀을 갖고 있고 지금 자리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HSD 엔진이 처음 김상훈 대표의 종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조선해약인데요. AS 차원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상승합니다만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가 좋다고 했는데. 누구는 사서 10% 먹었는데 너는 뭐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AS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앱탈 서비스까지. 네, 일단 저는 펀드멘탈의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있지는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과연 펀드멘탈이 훼손되느냐. 이런 것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도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엔진을 말씀하셨을 때 중고 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선박 부족 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찍어낸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선박 발출, 그때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2.5년이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3년 정도 기다릴 정도로 물량들이 현재 지금 많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선주들의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화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걸 반복하면 고정비 효과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중후장대 산업들이 일정 부분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조정기에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전략, 조정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차영주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셀린님이 책임감 있는 소장님, AS까지 역시 진정한 전문가십니다라고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애프터서비스 해주신 한국조선해양, 지금이 오히려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요?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클럽하우스에서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제철은 철강주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철강주 중 대장인 포스코와 양대산맥인데 일단 다른 중소형 철강주들보다 훨씬 기대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은 계속 견인을 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재기나 철강 선물 관련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막을 수는 있겠으나 2016년을 보면 그때 철강 관련 조치들을 중국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두 달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연말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지금 조치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 기아차양 단가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판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을 여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반도체 펜딩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가 인상이 되면 실적이 또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에도 좋을 예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5,200원대에 좀 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좀 유지하는 선에서 좀 담아보면 좀 저점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제철을 김상훈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만 2천 원 정도의 가격을 잘 보고 여기를 좀 이탈하면은 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현대 제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다음 종목 좀 확인하기 전에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와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했는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부합권에서 0.05%, 소폭 그냥 상승하면서 3,610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홍콩 쪽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나옵니다. 0.36%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2만 9,219포인트의 선에서 출발한 홍콩과 중국 상해 지수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수는 일단은 뭐 0.4% 코스피 상승세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아까 9시 구간보다는 약간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추위는 계속 오늘 마감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GS건설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아파트 브랜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창호원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강북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떠한 건설사를 선택하느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입니다. 말씀드린 하셨다시피 브랜드 선호도 있습니다만 이주비라든지 아니면 조합원의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각 건설사들은 이런 걸 전담하는 부서들을 두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브랜드 선호가 1위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같은 가격이면 GS건설이 이런 부분의 많은 물량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전에 삼성 브랜드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롯데라든지 대립미가 갖고 있었던 브랜드 가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어떤 집값의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 공공공사보다는 이러한 민간 수요에 따른 공사술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들이 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장 크게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한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지분이 그만큼 많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과 같이 개발하게 된다면 건설사들의 이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임기 1년제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정부와의 어떤 정책적인 마찰이라든지 승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두루 살피시면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업종 최근에 다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아파트 브랜드 1위에 빛나는 GS건설이 조금 더 수위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JH님이 차 소장님을 뵐 때마다 곰돌이 푸우가 생각납니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푸근하시다. 좋다. 인상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한국프렌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국프렌즈는 조금 생각할 그런 주식으로 좀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액셀이나 브레이크 등 납품 사업들을 좀 명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일단 수출이 되게 호주잖아요, 요즘. 현대나 기아차들이 2분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펜딩 이슈 때문에 조금 성장세를 덜 보일 수는 있어도 3분기에는 개선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자동차 납품 사로 지정이 돼 있는 한국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출을 나올 여력은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좀 더 잘 되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해외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프렌즈라는 또 다른 부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외 대형 LNG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전 수요는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LNG 파트에서 조금 수주가 나오면서 개선이 되는 여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하면 프렌즈 수요도 더 나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지지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로도 엮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치 테마주로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홍정욱 정치 테마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프렌즈라는 종목을 김상훈 대표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차트로 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셀리님이 김상훈 대표는 상승폭은 크지 않아도 저가 매수를 선호하시는 안정파주이신 듯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가의 매수에서 더 높은 상승을 바닥에서 잡아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아주 야무진 목표를 가지고 계신 김상훈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차영주 소장님 또 든든한 정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영릴리 수도 있는데 LG화학을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뜨거운 감정인데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꼭 좋은 종목도 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고민해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고민을 해보자라는 건데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조금 불안정한 리포트들을 좀 냈고 그다음에 ESS 장치에 대한 리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공매도 일부 세력들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 LG화학 같은 경우 흔들림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소폭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에 대한 의지는 LG그룹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조금 들고 가셔도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장단계를 좀 구분해야 되고요. 외국인들은 사는데 왜 국내에서는 안 사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같은 주식이라도 외국인들과 국내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이게 에너지 회사냐 아니면 화학 회사냐를 구분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을 보면 결국 자회사를 갖고 있어도 이익을 같이 향유하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죠. 따라서 외국인의 시각이 기대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구분하는 현명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또 차영주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LG화학 뭐 여러 가지 다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또 아마도 곧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LG화학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차영주 소장님이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또 뭔가 이슈가 나오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이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오팜은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건기식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나름 성장세를 조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주력 브랜드의 견고한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년, 19년 이전 주가들이 더 높았는데 매출은 이제 주가가 더 낮은 그러니까 매출은 높아졌는데 주가는 더 낮고 앞으로 성장세가 더 보일만한 그런 주식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18년, 19년보다 매출은 좋은데 지금 주가가 더 낮은 상태인 네오팜이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장품 주가가 또 요즘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조금 더 화장품을 많이 쓰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보시면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화장품을 보이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또 PER 같은 경우에도 13배, 14배 정도 수준으로 동종업계 아무래나 다른 기타 등등의 화장품 업종을 좀 보면 PER이 좀 높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 좀 양호하다. 그리고 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도 방문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알명 테마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최근에 좋고 중국 한알령 해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까 그리고 김상훈 대표가 좋아하는 2018년, 2019년보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와서 눌려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네오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9595 님이 내가 네오팜 갖고 있는데 반갑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차용재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바닷건에서 정확히 찍었었던 BGF 리테일을 다시 한번 2차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해서 차트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트상 2차 상승, 그러니까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은 다시 조금 살짝 받고 다시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BGF 리테일이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건물 내에 편의점이 하나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편의점을 이용할 때의 상황과 예를 들어서 놀러 갔을 때 편의점 이용할 때 보면 어느 때가 더 소비가 더 커지나요? 놀러 갈 때겠죠? 그렇죠. 놀러 가게 되면 일단 여기서 사무실 근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뭘 하나 사더라도 신중하게 사지만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죠. 놀러 가게 되면 그냥 조금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BGF 리테일의 성격이 우리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주가하는 수준은 낮습니다. 이게 편의점을 많이 이용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BGF 리테일의 실적을 이끄는 것은 서울시청점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야구장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한강 고수부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들을 이끕니다. 우리가 그런 데 나가면 약간의 과소비를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증권사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어떤 편의점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해야 되겠죠.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좀 절약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동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2차 상승에 현승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J브리테일을 한 번 더 다시 알려주셨는데 민영불사조님이랑 이재익님이 다들 놀러갈 때 휴게소 편의점 보니까 모두 CU다. 이런 이야기를 제보를 해줬습니다. 많이들 다니셨네요. 네,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상훈 대표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루다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루다는 피부 레이저 같은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해가지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부가를 좀 많이 안 찾았잖아요.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안 갖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좀 벗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일단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이루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의료기기에 쓰이는 그러니까 고주파 레이저나 이런 것들에 쓰이는 키트들이 있습니다. 소모품을 쓰게 되는데 그 소모품 의료기기 판매가 아주 저조했어요. 이번 매출에서는. 그런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가져갔고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부가를 찾지 않았던 수요들이 좀 개선이 되면 확실히 의료기기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소모품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소모품 의료기기가 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가 많이 판매가 됨으로써 여러 군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사치상으로는 안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이루다까지 김상훈 대표의 열 번째 종목, 오늘 열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 오늘 좋은 종목 너무 많다, 관심 가는 거 너무 많다라고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고맙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 그리고 수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